특별세액공제 교육비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재는 366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부분 봐주시면 되시고 교육비 세액공제도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금액과 연령요건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소득금액 요건은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교육비는 그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 공제를 본인이 직접 받으셔야 됩니다. 본인 건 본인 해결하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연령에 대해서는 우리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 21세부터 들어가는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21세부터 들어오는 교육비가 대학생인 건데 지금 대학생 교육비를 공제받으려면 연령에 대한 걸 묶어버리면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령의 요건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를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 직계 존속은 원래 못 받는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우리 제외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뒤에 예외를 적용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 장애인 특수 교육비에 직계 존속이 해당된다면 이거는 허용할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노인대학을 갔다, 방송통신대를 갔다, 무슨 평생교육과 관련된 대학에 들어가 있다 이런 걸 내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학점제도 교육비 인정이 되고요. 사이버대도 학점제가 인정이 되고 방송통신대 교육비 다 인정돼요. 다 인정이 되거든요. 문제는 그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교육비였느냐고 봤더니 우리 부모님의 교육비였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에 공제를 받을 때 형제자매는 무조건 빼주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존속도 일단은 빼고 예외를 끌고 가는 게 맞습니다. 공제 대상에 가서 보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 대상자. 그런데 그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요건은 제한을 하고 연령의 요건은 제한하지 않겠다. 그리고 누구는 빼달라? 직계존속은 빼달라.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해당 과세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가 있었다면 우리 무엇하겠다? 공제해주겠다. 그러면 교육비 공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얼마만큼 해줄 것이나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을 가지고 와라. 그 부분에 몇 퍼센트? 15% 세액 공제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을 가지고 올 때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취학 전 아동은 1인당 300만 원까지 되고 그리고 대학생이면 900만 원까지 1인당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공제 대상 금액에도 한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본인의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는 한도 없이 지출한 금액 그대로 가지고 와서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요건을 볼게요.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교육비 취학 전 아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의 교육비 그럼 취학 전 아동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우리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그리고 외국 교육기관도 교육비 인정이 됩니다. 그럼 외국 교육기관은 우리 유치원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기관에서 지출된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는 1인당 얼마? 30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를 해줄게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이런 교육 대상 기관에 보육료도 내시고 입학금도 냈고 보육비라는 것도 내고 무슨 공락금 목적도 냈고 그리고 우리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기 있는 아이들은 취학 전 아동이잖아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는 우리 원래 학원비가 인정이 안 되는데 유일하게 학원과 체육시설에 지출한 수강료를 무엇을 해주겠다? 인정해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인정이 됩니다. 원래 여기에도 세부적인 규정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 얼마씩 끊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반가수업료도 인정이 됩니다. 이런 반가수업료는요. 우리 아이들 보육시설,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보내시고 나면 반가수업이라고 해서 영어활동, 이런 거 만들기활동, 이런 거 신청하시잖아요. 그게 반가수업료인데 그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 반가수업료가 안 들어온 것 같다라고 하면 교육비 내역서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안 들었으면 본인이 보내고 있는 기관에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반가수업료 특별활동비 포함되더라. 그리고 당연히 유치원 종일반 운영하면 추가적인 비용 더 내시잖아요. 그런 거 있으시면 그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워낙에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어서 본인 부담감이 그닥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설로 보내는 거 아니시면 국가가 정해져 있는 부분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으시면 1인당 300까지 들어올 일이 그닥 많지 않죠. 여러분 학원 보내는 거 아니시면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아지는 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요. 그러면 우리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인가된 외국인 학교도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인가된 대한학교도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 교육기관도 들어와야 되겠죠. 우리 해외에서도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와야 될 거고요. 그러면 이 기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면 이 부분도 우리 취학 전 아동과 동일하게 1인당 3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제 이게 무료 교육이었으면 실제 나가는 돈들은 그닥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지금 무료 교육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료 교육은 하지만 방과 수업료는 따로 내죠. 그래서 방과 후 학교 수업료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방과 수업료 그러면 이거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 방과 수업 진행하실 때 우리 책 구입비가 별도로 표시가 돼서 내야 된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도서 구입비는 포함합니다. 그런데 재료비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건 학교 쪽에서 온 통신문에 의해서 다 결제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급식에 대한 비용을 따로 냈다. 이거 인정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때가 있었다. 요즘에 무료라서 교과서 때를 내는지 저희 시절에는 다 냈던 것 같거든요. 저희 때는 무슨 육성회비부터 별의별 다 냈던 것 같은데 요즘 친구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무료인 게 많긴 하죠. 그래서 낸 게 있다라고 하면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우리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교복이라는 걸 입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생이 교복을 입기 위해서 구입한 비용이 있었다면 이것도 교육비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한도 규정이 있습니다. 1인당 얼마? 50만 원. 통산이란 건 다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가 여러 명인데 아니, 큰 아이가 이번에 살이 찌면서 옷을 다 다시 맞췄다. 그런데 작은 아이는 그대로 하나만 입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큰 아이 거 넘쳤다고 해서 작은 아이한테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통산은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되는 부분이 여러분 체험학습비라는 게 있어요. 현장 체험학습비. 우리 왜 수련회를 간다, 수학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 수련회, 그래서 수련활동을 하거나 수학여행을 간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에 비용 지불하시잖아요. 그런 걸 현장체험학습비라고 합니다. 그 부분도 한도 얼마? 30만 원까지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1인당입니다. 이것도 1인당. 30만 원까지가 최대 한도입니다. 한동안 수학여행 안 갔었죠, 여러분? 그쵸? 제주도 가는 배에 문제가 생겨서 한동안 또 안 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당 규정이 있는 건 시험에서 자주 내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거 보이니까 같이 하나 볼게요, 여러분. 교복구입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취학 전 아동은 뭐가 있었다? 우리 학원비가 있었죠, 여러분? 그쵸, 학원비.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 지금 학원비에 대한 부분. 학원비. 학원비는 우리 지금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학원비가 발생을 했는데 이 학원비에 대해서 내가 무슨 결제를 했다? 신용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현재 무슨 부분? 신용 카드 결제를 하면 신용 카드 공제가 가능하냐? 무조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학원비는 교육비가 안 된다겠죠,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신용 카드는 허용하겠다. 그리고 나서 단서 부치죠. 무슨 부분? 원래 교육비 공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다만, 다만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인정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만 고 글씨를 가져가야 되겠죠. 취학 전 아동은 가능하다.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학원비 말고요. 신용 카드로 결제하면 원래 여러분 교육비는 신용 카드로 결제하는 건 신용 카드 공제가 원래 안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교육비 쪽으로 빠지니까. 그러니까 교육비 자체가 안 되는 건 이거로 인정했던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중복으로 허용하는 거 하나 더 있었잖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 무슨 부분이요? 아, 나 교복을 구입한 게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복에 대한 구입을 무엇으로? 나 신용 카드로 결제했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무엇이 되더라? 아, 이건 원래 무슨 부분? 교육비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 단서를 붙여줬던 거죠. 누구도 허용해 주겠다? 신용 카드 공제도 우리 무엇 해 주겠다?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은 시험에서 끊임없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카드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 내용이 나왔길래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학생으로 갑니다. 자, 대학생은 대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인정되는 특수학교, 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 교육기관. 자, 이들에서 학교를 다녔다라고 하면 대학생은 1인당 얼마? 900만 원까지 인정을 하겠다. 자, 그러면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 뭐네요, 여러분. 수업료. 입학금 냈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대부분이죠. 그럼 이제 가끔 물어봅니다. 기숙사업이 되지 않나요? 아니요, 안 돼요. 그리고 대학생들 셔틀버스 타고 다니죠. 통합버스. 자, 그거 되냐고 물어봐요. 아니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수업료만 됩니다. 그리고 책 구입한 거 되네요. 아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중고 얘기할 때는 우리 교과서 구입대가 있었다면 인정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학생은 그런 거 인정 안 돼요. 오로지 수업료만 인정이 됩니다. 다만, 다만, 자, 지금 여기 써드렸지만 이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시험 문제 시작을 했어요. AT는 제 기억에는 못 본 것 같고요. 전사는 시작을 했어요. 잘된 문제이긴 합니다. 이게 드론 제도는 되게 오래된 부분인데 여러분, 장학재단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건 회사가 서서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장학재단. 자, 여러분, 장학재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학자금 대출해 주는 장학재단이요. 이거 국가기관이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는 건 학자금을 내기 위해서 대출 받은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수업료 금액을 놓고 봤더니 수업료가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500만 원 다 대출 못 받아요, 여러분. 일정 부분 정해진 거대로 받겠죠? 그럼 어쨌든 500을 다 받았든 500 중에 일부를 받았든 그래서 500만 원에 우리 수업료가 있는데 그 수업료에 대해서 나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고민해 볼게 이거예요. 이 학자금과 관련된 이 대출에 대한 걸 내가 교육비로 공제를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육비는 누가 받는 것이다? 본인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이해 되셨나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를 이렇게 낸 거예요.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님.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님이 본인이었던 거예요. 제가 얘기한 본인. 그리고 부모님에 누가 있을까요? 자녀가 있는 거예요. 자녀. 그런데 자녀가 뭘 받았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그럼 이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대학 등록금 5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500만 원 교육비 공제된다? 아니요, 못 받아요. 이쪽에서 못 받습니다. 그래서 누가 받는다? 자녀 본인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써 있는 이 본인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대학교를 다닐 때 우리가 지금 장학재단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 학자금과 그리고 그 학자금에 뭐가 붙는다? 이자가 붙어요. 그러면 학자금과 이자를 합쳐서 우린 뭐라고 얘기해요? 원리금이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우리 주택자금 얘기할 때로는 원리금이 원금과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이자를 합쳐서 부를 때 원리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상환을 하게 되면 우리 무엇을 할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본인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대학을 다니는 과정 중에 본인의 학자금 대출이 있으면 본인이 공제를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대학교 재학 시절에 공제를 받았다라면 내가 지금 근로소득이 있어도 공제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받은 게 있으면 그걸 빼고 받아야 되겠죠. 이해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든든학자금 또는 학자금 대출이 있었다라는 건 본인이 직접 공제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학자금 대출 받으실 때 말 그대로 제가 아까 교육비가 수업료가 500만 원이었다라고 했으면 그 500만 원만 대출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생활비도 같이 받는 경우가 있으세요. 생활비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생활비 대출 금액은 교육비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생활비 빼주셔야 되시고 그리고 이게 일정한 기간이 되면 갚아야 되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빌렸으니까 갚아야죠. 그런데 갚는 시기를 놓쳐서 뒤늦게 갚았다. 그럼 연체성 이자가 붙겠죠. 그럼 그 연체성 이자에 대한 부분도 우리 공제받느냐? 아니요. 당연히 못 받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비에서 뺍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라는 건 교육비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부분. 그래서 이게 대학생하고 관련된 걸 여기다 써드렸지만 이건 어느 쪽으로 빠져야 될까요? 여러분 뒤에 가면 대학생 다음에 누구 나와요? 본인의 교육비가 있어요. 이건 본인 거로 들어가야 되는 게 원래 맞기는 합니다. 개선한 부분. 그리고 이제 업무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호원이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 김 군이 입사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김 군은 지금 다른 직장을 다니다가 올 수도 있고요. 학교를 졸업하면서 올 수도 있고요. 졸업 예정자로 입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김 군이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사는 언제 했는지 봤더니 2020년 우리 몇 월에 입사를 했더라? 2월에 입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계속 무엇하고 있다? 다니고 있다. 그래서 김 군은 현재 근무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몇 년? 2021년도 6월이 됐습니다. 6월. 자, 그랬더니 우리 세무소에서 통지서가 하나가 옵니다. 6월에 뭐가 오냐면 우리 학자금 원천 공제 통지서가 회사로 날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또 뭐지? 라고 하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요. 제가 이게 이름 자체가 장학재단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학재단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학자금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상환하는 방법을 두 가지 중에 택일할 수가 있어요. 일정 기간이 되면 내가 소득이 있든 없든 무조건 상환하는 방법 또는 내가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에 비례적으로 상환하는 방법 그런데 그 부분은 원천 공제 방식을 써요. 그럼 원천 공제 방식을 쓰니까 뭐가 돼요, 여러분? 소득이 있는 장소로 통지서가 와요. 그런데 그 통지서가 항상 몇 월에 온다? 6월에 와요. 왜 6월에 올까요? 개인의 소득은 5월에 확정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을 지어야 최저생계비는 빼고 공제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환금 대출을 시작을 해요. 상환에 대한 거를. 그러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내가 지금 연봉이 5천이다. 그럼 5천에 대해서 무조건 다 상환을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최저생계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빼고 넘친 금액을 가지고 얼마씩 상환하라고는 통지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원천이라는 거죠. 그럼 회사에 왔죠? 회사 이거 거부 못해요, 여러분. 그럼 회사는 무엇을 해주셔야 된다? 월급 주실 때 학자금 상환금을 또 빼고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을 해주셔야 된다? 원천세 신고하는 것처럼 이 신고도 회사가 합니다. 그래서 근무 중에 이런 통지서를 받았다 라고 하시게 되면 나는 원천징수를 하시고 세금처럼 원천징수 후 그리고 다음 달 10일 무엇하셔라? 신고합니다. 그래서 신고와 납부까지 회사가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서버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서버를 안 합쳐줬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이세루락에서 세금 개선서 발급하는 서비스는 홈택스를 다 통합시켰어요. 그런데 이거는 통합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자금 원천공제 이렇게 사이트를 검색하시면 확자금 상환 사이트가 하나가 검색이 됩니다. 국세청 사이트입니다. 그럼 그 사이트에서 신고하시면 되고요. 전자 신고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 바로 납부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만약에 회사가 원천징수도 안 하고 신고납부도 안 했다. 그러면 그 페널티가 누구한테 간다? 김군한테 가요. 연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자기가 안 내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안 내준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신고납부 없이 납부만 해도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에 이런 통지를 받은 사람이 딱 한 명이다. 그러면 그냥 납부만 하는 것도 허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될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직원은 안 뽑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건 정말 불이익을 주는 거죠. 형평성에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금년도 이제 원천징수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거 하기 싫어서 종업원을 불렀다. 그리고 너 그냥 일신다보로 네가 빨리 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건 또 어느 나라법이에요. 그럼 그런 강제성은 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요.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딱 직원이 한 명이었대요. 그런데 그분은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매달 원천징수를 하고 매달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그걸 다 해야 되는 줄 아셨더라고요. 그런데 1인이었을 땐 안 해도 돼요. 업무를 간편하게 해주려고요. 1인이었을 땐 그냥 납부의 의미만 갖고 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월급에서 이거 돈 뗀다고 여러분 일이 더 늘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런데 회사에 지금 종업원이 15명이 벌써 이 상태이다? 그거를 종업원을 불러서 얘기해보세요. 짜증내죠 여러분. 왜냐하면 금액이 소액이면 이게 금액이 작은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저생계비만큼은 빼고 나머지 차액에서 일정만큼 공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을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내가 연봉이 높으면 갚아야 되는 돈도 비례적으로 떼는 거니까 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한 번에 목돈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2달 7월. 그러면 부담스러울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협의점을 잘 찾았다? 그러면 사실상 원천징수 안 할 수도 있어요. 완납증명서가 나와요. 종업원이 아 저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유가 되니까 제가 완납할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6월 달에 통지서가 왔고 그리고 이게 이제 7월 월급에서 진수해서 8월 10일부터 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지금은 이제 8월이 되기 전에 8월 10일이 되기 전에 완납을 해버리시면 사실상 원천징수 안 하거든요. 대신 완납 정리가 된 거니까. 그런 경우는 가능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회사가 강제성을 띄울 수는 없어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소숨없이 얘기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하셨던 분이 제가 기억하는데 세무대리인 출신이세요. 세무대리인 근무하신 분이에요. 더더군다나 그쪽에 계신 분이 그거를 한다는 건 그럼 기업에서 이게 불쾌감이 조성이 되거나 하면 아니 기장대응 맡기고 있고 저희 이것도 못해 준다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세무대리인 쪽에 계신 분들 이거 법을 다 버리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등장되는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 경산에서는 교육비 공제를 가능하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뒤에 가면 그런 종업원이 있으면 그런 제도에 의해서 내가 원천공제가 또 나올 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본인입니다. 본인은 지금 대학교, 대학원, 원래 대학원은 교육비 인정이 원래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유일하게 누구 것만 해주겠다? 본인 대학원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본인의 대학원 그리고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가 있었다라면 우리 왜 직장 다니시면서 업무 때문에 학원 다니시는 거 있으시죠? 그럼 학원비 100%를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부에서 교육비 지원한대요라고 해요. 그래서 수강지원금을 받았다. 그럼 내가 지출한 게 100인데 국가가 90%를 돌려줬다. 그럼 내가 지출한 건 10인 거죠. 그것만큼만 뭐가 되는 것이다? 교육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제도가 바뀌어서 여러분 내가 아예 내가 부담해야 되는 몇 프로? 10%만 내고 끝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100%를 내고 90%를 돌려받는 게 아니라 그냥 10%만 내고 끝내는 제도를 하는 데가 더 많아서요. 사실상 이게 그닥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한도 없이 전부 다 교육비 공지대상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높아심을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학교가 들어왔어요. 이 대학교에 아까 본인의 든든 학자금 교육비 있었죠. 그게 여기에 들어와야 됩니다. 일반적인 대학 교육비도 당연히 들어오지만. 그리고 네 번째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노란색을 누구 써드렸어요? 존속을 포함해라. 그래서 직계 존속은 원래 빠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장애인 특수교육비에는 직계 존속도 포함해 주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 우리 당연히 여기 소득금액 요건과 연령 요건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요. 소득금액 요건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공제한도가 전액이고요. 그리고 존속도 포함이 되고 여기에 또 추가한다면 우리 소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연령에 대한 부분 무엇하지 않겠다? 제한하지 않겠다. 그래서 모두 다 풀어버립니다. 이게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인 분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 학교에서 나와지는 부분들 또는 국가가 장애인 특수교육기관 지정하는 데가 있어요. 미술치료를 받거나 언어치료를 받거나 밖에서 보면 일반적인 학원하고 되게 유사하게 보여지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았다거나 지자체 인가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은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장애인 특수교육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들어올 수 있다. 뭐 사회복지시설도 당연히 지정받은 거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럼 거기서 들어갔던 장애인 교육비에 대한 수업료 그리고 입학금 또는 재활교육비 등이 들어갔다라면 모두 다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장애를 갖고 있는 특히 이제 자녀인 경우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게 자녀가 장애가 어디까지의 장애로 볼 거냐. 왜 우리의 등급이라는 게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일반 학원에 일반 학교에 가도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 비장애인들이 다니는 일반 교육기관에 그대로 학교를 다녀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반 교육기관에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자녀가 학교를 파하고 나면 하교를 하면 우리 어디에 장애인 국가가 지정해준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을 또 보내더라는 거죠. 특수교육기관. 그러면 자녀는 지금 두 군데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두 개 중에 택일에서 받느냐. 아니요. 일반 교육기관의 교육비도 공지 대상에 들어오고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공지 대상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상 많은 걸 다 풀어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복이라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일반 교육기관을 다닌 것도 있고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을 다닌 교육비가 같이 있다면 우리는 중복으로 모두 다 공제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4번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세액공제 제외되는 교육비라고 해서 들어온 부분을 볼게요. 우리 존속의 교육비는 우리 공제가 안 되는 게 원래 원칙이다. 다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빼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장애인 특수교육비에는 우리 직계 존속 교육비를 무엇한다? 포함해라. 공지 대상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학원은 원래 안 돼요. 교육비 자체가. 학원도 원래 교육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원래 안 된다. 그런데 누구는 허용하겠다? 본인은 허용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3번에 학원 바로 있네, 여러분. 학원의 수강료, 무슨 부분? 우리 원래 교육비가 아니다. 그런데 취약 전 아동의 경우는 우리 교육비로 인정한다, 안 한다? 카드까지 긁으면 카드에 대한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갔던 거죠.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비 공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왜 성적우수 장학금 이런 거 받은 자녀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럼 저는 성적우수에서 이번에 대학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얼마에 수업료를 내라고 나오는데 이 장학금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수업료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수업료 고지서를 봤더니 원래 내야 되는 수업료가 5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적우수 장학금이 해당이 돼서 여기에 장학금이라는 걸 써줘요. 이걸 돈으로 받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땐 이거 장학금 받은 것쯤 얘기하지만 내수중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원래 내야 되는 수업료에서 빼주죠. 그래서 이 장학금이 300만 원이 나는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거 교육비로 전 결제를 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결제하는 건 얼마일 것이다? 200만 원만 결제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결제한 200만 원만 뭐가 된다? 교육비가 돼야죠.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300만 원 장학금은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장학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세금 떼지 않기 때문에. 학교 귀족사업이라든지 학생회비라든지 그리고 학교 버스 이용료. 이런 부분들은 교육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무슨 부분이요?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그래서 제가 본인만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 관련된 건 자녀가 자기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자금 대출 얘기. 이거 아까 든든 학자금 얘기가 이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근로자 두더지 시에 당의 과세기간에 교육비 지출 내역이고요. 모두 근로기간 내에 지출하였으며 공제대상 여부를 해당 여분안에 OX로 표기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의 대학원 수험료. 대학원은 본인만 된다. 그러면 공제가 된다. 배우자 47세 소득이 없답니다. 그럼 일단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뺀 일반 교육비는 무슨 부분? 연령에 대한 건 규제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누구에 대해서는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규제를 합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죠. 그러면 나이 47세 배우자는 연령 규제 안 하니까 상관없고 소득 없답니다. 문제될 거 없네요. 그런데 지금 교육비가 무엇이다? 댄스 학원비라고 합니다. 자, 학원비는 누구만 된다? 취학 전 아동까지밖에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인정이 됩니다. 아동만 인정. 그러니까 배우자의 댄스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들어올 수 없죠. 뭐 요가이든 뭐든 다 안 됩니다. 자, 자녀 21살입니다. 소득 없고요. 대학교 수업료, 연령은 불문이라고 했으니 문제될 거 없네요. 소득 없고요. 그러면 공제대상에 들어옵니다. 연 900만 원 한도. 자, 자녀 5살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5살이면 결론적으로는 학교를 안 갔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취학 전 아동권 인정합니다. 라고 했던 부분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미취학 아동의 미술학원비는 우리 교육비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17살인 자녀 고등학생이고요. 자, 특별한 얘기가 없으니 소득은 없다고 얘기해 볼게요. 자, 이 고등학생에 방과 후 수업료가 있고 수학 여행비가 있답니다. 자, 수학 여행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한다? 체험 학습비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여러분? 네, 체험 학습비. 자, 체험 학습비는 1인당 얼마가 한도이다? 30만 원이 최대 한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모두 다 무엇을 할 수 있다? 공제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자, 모친 80세. 모친이 중요한 키워드. 자, 소득은 없습니다. 노인대학 수업료가 있었다. 자, 대학교를 다니시나 봐요. 그런데 모친은 누구라고 불러줘요, 여러분? 직계 존속이라고 부르죠. 자,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일단 안 된다. 예외적으로 누구만 허용한다고요?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성격. 자, 그럼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아니니까 공제대상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 자녀 21세이고요. 소득이 없습니다. 자, 대학교 기숙사비와 학교 버스를 이용한 돈이 있답니다. 자, 기숙사비, 학교 버스 이용료는 교육비로 인정 안 하죠, 여러분? 네, 그래서 X가 됩니다. 자, 27살인 자녀가 있고요. 근로소득금액 2700만 원이 있고 대학원 수업료래요. 자, 여러분 대학원이 문제가 아니네요. 일단 앞에 나와져 있는 자녀의 요건을 보니 자, 연령은 무엇한다? 불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소득은 규제하겠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래서 소득은 규제를 합니다. 그 규제에 대한 부분은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자 해야 되는데 우리는 2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러분 누가 봐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자 못 들어오죠? 그러면 아, 너는 소득땜에도 공제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다 누구까지? 대학원 수업료라는 얘기를 하네요. 대학원도 안 되죠. 여러분 대학원은 누구만 된다? 본인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본인밖에. 그런데 현실에 가보세요. 대학원 재학 중인 자녀가 진짜 많아요. 예전에는 석사, 박사, 졸업생들이 많지 않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석박사 출신 진짜 많아요. 소위에서 가방끈 긴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원 수업료가 한 학기당 5,600이거든요. 진짜 많은 돈이 들어가죠. 거기다 뭐 국가가 운영하는 데는 조금 잦기는 해요. 그렇지만 5,600이라고 보셔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것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아닌 이상은 대학원은 무조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이 자녀 27살인 자녀는 두 가지 요건 다 불충족입니다. 소득도 불충족, 학교도 불충족. 무슨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제받을 수 없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시고 이거는 해설서들인 거, 교재 나와 있는 거라서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교육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